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 보안 위협의 변화와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 많은 질문도 주셨는데 저희 잠깐 해야 될 게 있죠? 아, 그렇죠. 제가 잠깐 지금 발표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깜빡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죠.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 퀴즈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퀴즈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남은 5개의 에어팟 프로를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질문 그러면 키보드 앞에 빨리 서시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아이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보안 수준 및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솔루션, 베로딘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채팅창에 답변을 적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여러 번 여러 번 강조하셨죠. 빨간색 글씨로 써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쓰신 질문에 대한 답을 신속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가 되는 동안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요. 온라인 트랜직션이 증가하는 만큼 보안 위협 트래픽도 증가할 텐데 동일한 비율만큼 증가하지 않을 듯 합니다. 실제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비율을 파이어 아이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언급하는 순간 되게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수치로 말씀드리거나 비율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보안 위협의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과 관리해야 할 영역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협에 대한 비율은 그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요소가 있지 않으면 늘어나는 만큼 동일한 비율과 그 가치만큼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저희 질의응답 다 끝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피싱 이메일 공격이 개인 사용자에게 증가하고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공격도 예상되는데요. 사용자 내부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활용 가능할까요? 아까 설명 잠깐 해주셨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일단 솔루션적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싱 이메일 공격 자체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파이 이메일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개인 메일이나 개인 사용자 메일로도 그런 메일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이메일을 열어보는 단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과 엔드포인트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 근무하는 직원이나 해외 출장지에서 사내망 접속하는 경우가 크가 증가했는데요. 외부에서 사내망 접속 시 고려해야 할 보안 위협에 대해서 파이어 아이의 가이드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파이어 아이 가이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파이어 아이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의 문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원격 근무하는 직원들의 PC에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을 엔드포인트 단말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있죠.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확인되지 않은 어떤 접속 경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돼도 실제로 엔드포인트 자체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막을 수는 없어요. 모두 막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환경을 검토 중이며 보안성과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보안 가시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제품이나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힐릭스와 클라우드 바이저리 조합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의 어떤 상황에서는 클라우드만 보는 게 아니라 온프라미스 환경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가시성을 확보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전문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워크로드에 대한 가시성 굉장히 필요하고 요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저희 쪽 바이아이 힐릭스와 클라우드 바이저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보안도 컨택트 시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언택트 시대로의 확장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SSL VPN을 통해 원격 근무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원격 화상회의는 팀즈, 즈음 등의 화상회의로 할 수 있지만 회사 PC를 집에서 사용하는 상황에서 보안 관제와 사용자에 대한 보안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실제 보안 담당자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선생님 혹시 컨택이나 언택트 컨택에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마스크 같은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질문을 봤을 때는 패널 토론을 하시고 네, 그때 패널 토론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패널 토론 쪽에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대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회사 PC를 집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회사 회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회사는 회사 PC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모든 10개쯤에 되는 어떤 통제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리모트에서도 가시성 해악과 통제 방안이 적용되는 한 5개 정도의 통제 방안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그 중에 제일 먼저는 관련된 징적과 기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외부의 PC에 대한 관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어 아이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제와 관련된 서비스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맨디언트, 전문성 있는 조직인 맨디언트가 운영하는 매니지드 디펜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일종의 관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관제 서비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관제 서비스에 있는 영역들을 좀 넘어서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하다가 이상한 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제 심해사고 분석들을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즉시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위협 헌팅을 시작해서 다른 영향이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좀 더 진보된 관제 서비스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짚고 또 좀 더 이렇게 좀 어드벤스한 정보를 드리고 말씀드릴 뿐 있는 게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시대의 시기를 겪으면서 달라진 보안 환경 중에 하나가 글로벌 위협이 상당히 확산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잘 대응하고 통제함에 따라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모험 사례로 보여주면서 그 모험 사례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경험 자체가 하나의 직접 재산이나 아니면 좋은 경력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여태까지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북한이나 중국 쪽에서 공유욕만 저희가 많이 고려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함께 사이버적인 공격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공유욕에 대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아까도 잠시 나왔던 것처럼 보안의 많은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인텔리전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텔리전스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가 보안을 대응하는 방법 중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파이아이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보안에 대한 그리고 인텔리전스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신 고객께서는 글로벌 공격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빨라졌고 이 부분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도 고민이 되지만 기존 인프라에 대한 변화도 많은데요. 헬릭스와 같은 솔루션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헬릭스가 클라우드를 전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인프라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프라 쪽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AD 서버 같은 정책 서버 같은 데서 올라오는 시스템의 로그를 확인해서 어떤 사용자의 퍼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중앙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시화를 시켜서 어느 조직이 얼마만큼 많구나 어느 조직은 좀 적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정책 설정이나 어떤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 여러 정보 중에 IP 주소를 이용한 통신사, 국가별로 화이트, 그레이, 블랙 등으로 구분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메일 주소와 도메인 기반 대응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하고 파이오이애스 생각하는 주요 위험 인텔리전스 항목과 관련 투자 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위험 인텔리전스를 지금 언급해 주셨던 IP, 이메일, 도메인의 내용으로 운영하시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IP나 이메일, 도메인은 공격자가 언제든지 바로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죠. 오늘 쓴 걸 내일 안 쓸 수도 있고요. 그 장비는 히스토리컬하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현재 리얼타임으로 오는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알지 못하는 위험이 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험 인텔리전스, 파이오 위험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실제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국가의 어떤 활동이 어느 산업군에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이런 실제 사례를 알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IP 몇 개를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도메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용적인 가치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건, 사고와 정황정보,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IP가 왜 위험했는지 그 통신사에 있는 블랙리스트가 왜 블랙리스트가 됐는지 이런 히스토리 데이터를 알고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V에서 11개 기업에 123개 보안 솔루션의 효과성을 검증하셨다고 하셨는데 고객들에게 솔루션 목록을 제공할 수 있으신지 또 국산 솔루션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해당 솔루션의 구성과 설정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시는지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디언트 시큐리티 밸리데이션 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 형했는데요. 저 123개 솔루션은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스코어가 좋지 않았어요. 53%가 미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장적인 의미 때문에 공개를 해서 제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확인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산 솔루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안에는 국내 솔루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해당 솔루션의 구성, 설정에 대한 컨설팅. 네, 그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밸리데이션 솔루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성을 하고 설정을 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고요. 컨텐츠 내 테스트하기 위한 시나리오 컨설팅이라는 것들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해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행운을 가져가실 다섯 분에 대해서 결과, 결과를 갖다 주시죠. 네, 저희 실제로 결과를 직접 갖다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다섯 개 남아있는 에어팟을 가져가실 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되셨죠? 오늘의 마지막. 네, 이게 지금 갑자기 되게 라이브의 묘미가 있는데요. 퀴즈 세 번째가 저희가 내보내기 전에 답변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잠깐 생각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퀴즈를 낼 때 화면이 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보신 분들이 그거를 눈치를 채시고 막 답변을 빨리 적으시지 않아서 싶어서 그런 약간 생방송의 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급하게 저희 쪽 뒤쪽에서 주신 질문을 가지고 바로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준비를 해주세요. 그냥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퀴즈로 답변을 바로 올려주시는 분께 퀴즈 정답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CDL은 무슨 약자일까요? CDL의 약자에 대해서 바르게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그분과 그분에게 마지막 남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적어주시는 동안 마지막 제 세션 동안 좋은 질문 주셨던 네 분을 뽑았습니다. 네 분을 먼저 호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퀴즈 정답자 받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에어팟 프로 네 분의 좋은 질문 주신 분은 첫 번째 분은 ys.jung 두 번째는 macejacky macejacky 그 다음 세 번째 분은 tyson.kwon tyson.kwon 마지막은 dors 이렇게 네 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퀴즈의 정답을 신속하게 적어주신 마지막 한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의 정답자는 u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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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행운을 가져간 여러분들에게는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시간 동안 파이어 아이 cdl 2020을 진행했는데요. 끝으로 전수홍 지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표현되는 코로나 시대에서 보안의 위협은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변화가 아니고 온라인 트랜잭션의 증가에 따른 보안의 위협의 증가 그리고 글로벌 위협의 증가와 같은 보안의 변화가 보안 환경의 변화가 아닌 보안 위협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보안의 방식이나 보안 담당자로서였던 그런 자세 또한 가지 변화를 줘야 이 변화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안입니다. 또한 IT 전체적인 인프라에 있어서 이때까지 보안이 차지했던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저는 그 보안의 역할 자체가 엄청나게 증대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가된 보안 위협의 긍정은 저희가 극복하게 되면 보안을 단순한 방어를 위한 그런 보안이 아닌 Security as a business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자리매기면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I-I는 지난 9년 동안 고객 여러분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면서 여태까지 고객과 여러분들의 보안을 위해서 잘 쌓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된 어떤 위협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FI-I는 내년이 10년째 되는데 내년 내년 또는 그 다음에 15년까지도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안전한 보안 위협에 열심히 노력할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무쪼록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나 아니면 사이버 바이러스 또는 해킹으로부터도 저희가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FI-I CDL 2010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